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 MBC 방송 나가오는 이후부터 줄곧해서 지금 또 다른 녹취록을 열린공감TV나 또는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녹취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언론도 일제히 김건희씨에 대해서 무속 관련해서 무속 논란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여권에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연일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건희씨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씨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씨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등달아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김건희씨에 대한 부정 여론이 형성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건희씨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거꾸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등달아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로 김건희씨에 대한 공격은 특히 20, 3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김건희씨의 공격은 이게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에 종로에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줄리 논쟁 벽화가 그려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건희씨에 대한 혐오 프레임을 걸어서 이렇게 되면 김건희씨 관련해서 줄일이 여러가지 비하하는 것 또는 폄하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오히려 김건희씨와 윤석열 후보 여기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김건희씨에 대해서 톡톡하게 이번 녹취 파일로 관련해서 뭔가 한 건 잡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멘붕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에 대해서 많은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는 김건희씨는 정체성이 무섭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MBC 김건희 녹취록을 방송한 이후에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두 8차례에 걸쳐서 김건희씨를 공격하고 또 때렸습니다. 마구 내지르는 최순실보다 훨씬 더 은근하고 영악하다 또 이렇게 썼던지 아니면 무서운 공작 부부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에 대한 비판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외에도 민주당의 많은 중량급 인사들이 김건희씨를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메일다까지 언급했습니다. 송영길은 지난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부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는 식으로 말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완전히 제2의 이메일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상호 의원은 녹음에 담긴 미투가 터지는 것이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김건희씨의 말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저는 아주 천박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추미애, 송영길, 우상호 등 여권의 중량급 인사들이 김건희씨에 대해서 공세를 가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김건희씨에 대한 때리기의 열을 올리던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금 멘붕이 됐다. 바로 이런 조사를 살펴보니까 20, 30 여성청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부터 21일, 6일간에 전국 18세 이상의 30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30대 여성 지지율이 전주 대비 9%포인트 뛰어오른 45.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8.7%였습니다. 바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안티페미니즘 정책 여파로 20대의 여성 사이에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지만 오히려 28.6%로 선전했던 것입니다. 이재명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재명은 28.2%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건수한 차이지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주 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앞섰지만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공격을 펴면 펼수록 지금 젊은 여성들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줄리 벽화가 종로구의 관철동의 한 중고 서점 외벽에 등장했을 때와도 아주 비슷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벽화 논란 직후인 지난해 7월 4주짜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도는 34.2%로 전주 대비해서 4.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여성 지지도 또는 31.1%로 전주 대비 3.5%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벽화를 거래놓고 이게 이제 공격, 비화, 폄하 이런 논란이 일었지만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한 혐오 프레임보다는 김건희 씨를 동조하는 온정한 여론이 더 이뤘던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고동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악마화의 부장용이라고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다분히 감정적이다.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 폄훼 표현들이 상당히 섞여 들어가서 여성 일반을 비난하는 것처럼 비춰지기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도 젊은 여성층에게는 그것이 폭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일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김건희를 공격하는 게 마치 다른 여성들에게 대한 혐오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부터가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의 공격으로 동일시야 해서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황당한 기색이 읽히고 있습니다. 선대위 전략에 관여하는 한 인사는 무석 의존성이 윤석열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큰 문제라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부 인사가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려서 오히려 이를 걸어치고 있다. 이렇게 풀이었습니다. 선대위 내부의 여성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인격적 비난들을 여성들이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느낄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의 초점을 윤석열 후보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동조 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온정 여론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속 리스크를 윤석열 후보 본인 공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김건희 씨를 그렇게 별로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당이 구설해서 북한을 향해 국가 지도자가 선제 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리 무속 관련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더라도 설마 북한에 관한 미사일을 쏠 때도 무슨 무속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쏘겠느냐. 그러니까 무속 관련된다는 게 지금 쭉 들어보면 관심이 있다는 정도고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점도 보기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자기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있듯이 그런 정도의 관심을 표했는데 마치 전문, 말하자면 무속인처럼 이렇게 김건희 씨를 몰아가고 있는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캠프도 역술인에게 임명장도 주기도 하고 함께 대회도 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역술인이나 무속인에 대한 직능 기반 당체에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호도 개발하고 개방하고 출입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유독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 창구는 김건희 씨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데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지금 불편해하거나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이기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허위 경력 논란이 터졌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여성 지지율이 크게 빠졌는데 반해서 지금 무속 리스크는 오히려 이성적 접근을 가지고 접근해야 유효한 공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배종찬 소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김건희 씨를 공격한다고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오히려 팬카페의 호화는 늘어가고 김건희 씨가 잊고 있는 의상과 행동과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를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여권에서 아주 멘붕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